사랑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다면 두 다리 먹고 잘지 않니 자신 안하고 기억 없듯이 애기 생각하지도 않더라 무엇이 죽었고 그것이 뭐냐 중동의 같은 인생아 희도하는 이룹이 그리 가르쳤던가 구구단밤에 배움을 떠나 못났노 비엠 박수 쳐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1차단 채무를 남성과 삶이 그리 좋다면 두 달 먹고 잘 지난리 자신만 다도 여유롭듯이 우리 생각하지도 않겠나 무엇을 죽고 그 모습이 뭐냐 숫덩이 같은 일생아 곧받게 살까봐 그리 가르쳤 건너 속이의 경기냐 못난 놈 속이도 살까봐 그리 잊었느냐 두 달 먹고 잘 지난리 자신이 끝난다도 잔치 벌벳이 돈모 생각하지도 않겠냐 무엇이 그 추억은 그 모습이 뭐냐 숫덩이 같은 일생아 속이의 경기냐 못난 놈 속이의 경기냐 못난 놈 속이의 경기냐 못난 놈 속이의 경기냐 못난 놈 이제 끝날 무렵에 물이 이어가고 있어요